13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는 자율모임체 팀빌딩과 공동의 목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후속교육이 진행되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후속교육은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심화교육과 정의 자율모임체 조직화에 대한 1차 소모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 활동이 시작되어 각 자율모임체 소인별로 작성한 회의록을 피드백하는 과정과 케이스별 코칭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컨설팅과정은 공개적으로 공유되어 자율모임체의 각자 활동이 전체에게 공유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서로 크로스코칭 및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강의에서 최병석 강사는 자율모임체는 조직화의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설명하였다. 왜 자율모임체인가라는 질문에 자율모임체를 통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견인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역할분담과 리더쉽 그리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인의 강소농화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강소농도 함께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유의 필요성은 현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 자원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의 필요성과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목표와 성과의 기대와 함께 다시 동기부여를 갖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자율모임체 조직화 교육에 참여한 농업경련체 대표는 일단 최병석 강사님의 열정에 탐복한다. 많은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았지만 최박사님 같은 분은 처음이다. 우리보다도 더 현장을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나 역시 힘이 나고 재미있고 기대된다. 오늘 조직화 강의 중에 직접적 참여와 결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잊고 있었던 내 마음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며 교육소감을 전하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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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